안녕하세요 보컬트레이너 안지노 입니다. 자 안지노 연구소의 피드백 컨텐츠 두번째 시간 오늘은 곰보 님의 사연입니다. 곰보 님은 노래를 다섯 곡이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연은 김동률 노래가 좋아서 김동률씨의 노래를 많이 연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보시거나 노래방에서 불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률씨는 되게 특이한 보컬이에요. 굉장히 저음으로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막상 따라해보시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분은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고음 중음 고음 저음 중음 고음의 톤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듣기엔 굉장히 편하고 부드럽게 잘 부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막상 따라해보면 왜 이렇게 높지 힘들어 힘들어 라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곰보 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3년 이상 노래방에서 매주 노래방을 가셔서 연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노래방이 독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래방에 에코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리버브인데요. 공간감을 주는 효과죠. 공간감을 주는 효과인데 이게 너무 저급합니다. 너무 저급해서 마치 정교한 소리는 한 개도 들리지 않고요. 그냥 왕왕왕 잔향만 들려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정교한 음정을 내시거나 그런 연습에 오히려 완전한 독이 된 거죠. 지금 보내주신 음악을 잠시만 들어보셔도 이 보내주신 상태의 노래방의 에코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도 잘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 뭐 잠깐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기 소년인 사람은 무색하네 그나마 구리 엿는지 적당대야 되려 어색했을까 그때 둘이 너무 어렸었다면 지난 얘기들로 웃음 뒷다라 아직 혼자 나는 너의 그 말에 불순감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까 자 잘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엄청 심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제대로 되는 음정조차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험한 해저트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저항 피치 못할 상태에 제 제자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노래방에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마이크를 놓고 연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코가 그만큼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여러분들 귀에 꽂혀서 들리는 노래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음정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정도예요. 곰보님은 그런 덫에 걸리신 겁니다. 일단 당분간은 노래방을 끊으시고요. 저항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노래방에서 또는 코인 노래방에서 반주를 대폭 줄이신 상태에서 아니면 좀 커다란 노래방이라면 최대한 스피커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니면 그냥 핸드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로 생목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다시 좋은 음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왕왕거리고 에코가 많은 노래방에서 연습은 절대 절대 끝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피드백 컨텐츠 즉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음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의사항 추가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래방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안 들립니다. 두 번째는 연락처의 기재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수집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들의 노래와 사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스태프분들이 연락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전화번호니까요. 전화번호는 꼭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은 제가 불러주시길 원하는 닉네임이라든지 별명을 써주시면 제가 그대로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꼭 지켜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